오늘의 게임은 쿠킹 시블레이션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within an all will be opened up 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파세 이거 어떡하란 거야 이거 오 야 인덕션 아 나 근데 인덕션 별로던데 솔직히 요리는 가스레인지지 잠깐만요 어 뭐야 뉴 오더 아 새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토마토 수프 토마토 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토마토 수프를 하려면 토마토는 토마토를 챙겨야겠지 토마토 하나 하나면 되겠지 설정에서 한걸로 바꿔보라고? 토마토 수프 자 이거를 일단은 놔둬 이 토마토 수프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정확한 도구 핸들링 이거를 썰어야 돼요 토마토 수프 토마토 수프 토마토 수프 토마토 수프 토마토 수프 잘 익을 수 있도록 골고루 썹니다 어 토마토 수프 토마토 수프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딱 했으면은 냄비에다가 얹어 아이 믹서에다가 또 오케이 어 흘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내가 뭔가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 나머지 도마에 있는 것도 싹 다 뭐야 이거 와... 리얼하네 진짜 일단 이거 넣고 그 다음 물 물 맞다 아 물 차였다 이거 통 통 아 됐어 이거 잠깐 빌려 오케이 한... 한 600 정도면 괜찮은거 같아 아 잠깐만 그렇지 이거 딱 여러분 아시죠 모서리로 내 물에 다 어디 갔노 물 다 어디 갔노 이거 이거를 됐어 그냥 어? 어? 어! 오! 야 잠깐만! 잠깐만! 누르니까 방법이 나온다 잠시만요 냄비에 닭고기 육수 소금, 블랙페퍼, 닭고기 육수 닭고기 육수는 또 어딨어? 크림 닭고기 육수 그렇지 잠시만요 이거를 됐어 오케이 그릇이 비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손에 얻었어요 여기에다가 닭고기 육수 오오오오오오 콸콸콸콸콸 몇이었지? 750인가? 됐어 700이었나? 오케이 다음 소금 12g 블랙페퍼, 파우더 90, 11 오케이 4, 5, 6 토마토, 양파 잊어보니까 이거 잠깐만 접시에다가 설마 어? 자 이거 접시에다가 이거 하나 오월 80 아 모르겠다 일단 두개 넣고 양파 양파 하나 접시 깨지는 날은 장사 잘되는 날이라고? 안녕하세요 주세요 설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ендж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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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앯! 앗! 아 괜찮아요 조심히 놔두고 넣어 넣어 60초간 삶고 섞으라고? 뭐지 이게? 이게 집게인가? 블렌더? 뭐 넣고 흔들 게 없으니까 이거 블렌더라도 넣고 갈자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통째로 그냥 갈아봐요 뭐야 이거 왜 튀어나와 어 오케이 오케이 넣고 이 상태로 갈면서 어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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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옆에 놔두고 왜 쥐지를 못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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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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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문 취소 앗! 아니 무슨 한 6분 정도 주문하고 6분을 못 기다려? 어? 아니 나도 음식점에서는 15분 20분까지 기다려 봤는데 정말 참을 수 없네 자 다음 삶은 감자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삶은 감자 아 이게 통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어 깨끗하게 다 보면 아시다시피 깨끗이 돼 있죠? 물을 자 여기다가 감자 300 감자 300 감자 300 감자 3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 왜 했지? 300이면 두 개잖아 이런 예를 들어 접시에 여기 놔두고 하나씩 두 개만 넣자 오케이 오케이 어 150 배불리 감사합니다 다음 연어 해바라기 씨유 연어 해바라기 씨유 연어 해바라기 씨유 연어 해바라기 씨유 연어 어 해바라기 씨유 해바라기 씨유 어디 있을까? 어 아 여기 있겠지? 따단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일단은 해바라기 씨유가 없으니까 어 음 아예 없네 어 없네 없이 하자 어 뭐 굳이 있어야 되나? 뭐 오늘 통째로 구워버리지 뭐 연어 하나 얹고 하나 더 얹어 하나 더 어 다 가지고 와서 어 여기다가 두 덩이 딱 얹고 그리고 소금 블랙페퍼 1 2 3 4 5 근데 이거 후라이팬 뭔가 작은 거 같다 이거 이걸로 해야 되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두 개 얹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다 구워진 거 같은데 이거 맛있겠다 어 좀 들이킨 듯 어 좀 갈아줘야겠다 잠시만요 오케이 어 완벽이에요 어 여기 싹 갈렸네 감자 수프야 감자 수프 여기 삶은 감자 어 오케이 이 사람 주문 안 받습니다 주문 안 받아 주문 안 받아 아 하지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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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이거 그냥 보내면 되나 아 튜토리얼 한번 보자 튜토리얼 한번 해야겠다 마지막 오너가 주방을 아주 험하게 썼어요 전화기를 드세요 어 핸드폰 들고 이거 누르면은 이제 수리를 시켜준다 잘했어요 이제 전화기는 제자리에 놔둬요 주방 기구들이 필요하죠 상점 방문하기 하아 블렌더 오오 이제 빵 빵 철판 큰 냄비 도마 칼 펜 이제 도구도 있으니 아직 레시피가 하나도 없네요 노트북 노트북 사용하기 노트북 송어 레시피를 구매하면은 불이 들어와요 오 소금 내려놔 와 진짜 리얼이다 아 이거 이거 진짜 내가 뭔가 알바했던 뭔가 약간 그런 추억들이 어 집에서 뭔가 진짜 약간 요리를 하는 듯한 어 그런 느낌 어 어 죽겠네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송어를 사오라고 이게 송어야? 어 오그라피식 응 1 2 3 4 5 1 2 3 4 5 어 소금 간 하는 거 아니네 괜찮아 원래 소금은 약간 짭짤하게 먹어야 돼요 1 2 3 4 5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 이거 이거 옆에 꽂을 수 있다 어 이거 문 닫아 레몬 칼로 이거를 한 번 두 번 오케이 네 조각 오케이 어 송어 얹고 자 홀그레인 DC 마지막 마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접시에다가 오케이 레몬 한 조각 건지고 아 아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레몬을 뭐 아니 어떻게 레몬을 던지면 접시를 깨뜨릴 수 있어 내가 일단 접시 좀 치우겠습니다 어 픽업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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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4개를 올린 거라고? 오 오케이 한 조각 발견 여기다가 조심스럽게 던져 하나 어디 갔지 이쪽으로 던진 것 같았는데 이쪽으로 던졌다가 이쪽으로 튕겨넣어 나갔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레몬이 보이지 않는다 아 발견 나이스 됐다 오 오 오 여기에다가 서빙에 우와 2일째 요리의 일은 힘들구만 저만큼 셰프도 신나는 거 맞죠? 오늘도 우리가 말 좀 천천히 해요 근데 이거 청소 안 해주시나요? 아 이거 큰 냄비 아 수돗물 1L 여기서 아 아 멈춰 멈춰 오케이 이럴 때는 고급 고급 기술 오케이 다 붓고 다시 따르면 되지 효율적인 자세 흑 흑 흑 흑 왠지 이거 아까 전에 삶은 뭐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감자 2개 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구워달라고요? 감자를 고기라고 생각해 2개 넣고 연어필레 하나 들고 5 5 5 5 5 해바라기 시유 아 아 아 아 더 더 뿌려야 되나 5 5 5 으아아아 튀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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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오우야 제대로다 오케이 이 집 맛집인 듯 어 연어 튀김 괜찮네요 해바라기 연어 튀김 나쁘지 않다 맛있겠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 2개 땅 땅 뿌듯하죠? 그렇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다음 어우야 토마토 수프 어 오! 나이스샷! 여러분 그 저 토마토 수프할 때 양파랑 이거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를 아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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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었다 정말 재밌다 이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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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시간 마 시간 에헤에헤 이 사람들